안녕하세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웅서입니다. 오늘은 2018년 2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내용은요. 지분경매 화면이 나와 있는 것 같이 지분경매 솔루션입니다. 지분경매를 낙찰받았을 때, 경매나 공매에서 낙찰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매에서 낙찰받게 되면 제일 먼저 타공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는 것은 타공유자의 연락처, 주소는 일단 알 수 있죠. 그런데 낙찰받은 나의 전화번호라든가 인적사항이나 여러가지 나에 대한 정보가 상대방에 없기 때문에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분경매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나의 전화번호를 상대에게 알려줘야 협상을 할 것인지, 소송으로 나갈 것인지 지분경매에 대한 해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떻게 발송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되기의 내용증명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제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되기 강의, 유튜브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또 공부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점점 개론으로 들어가세요.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1에 내지 2에 발송한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제일 먼저 하는 우리가 프로세스가 1번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연락을 해올지 아니면 또 묵묵부답으로 계속 일관할지 어떨지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락이 와서 커피숍에서 만나서 해결해 나가면 그냥 지분을 서로 내 지분을 사가든지 상대 지분을 내가 사든지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이제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보존처분인 부동산 가압류와 부동산 처분금지가 처분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나와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고규몰분할소송이 있는데요. 이게 한 세트가 금액에 대한 것은 부동산 가압류와 부동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한 세트고 이렇게 권리에 관련돼서 묶어놓는 것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고 또 공용을 흔할 청구소송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가서 하나하나 소장이라든가 신청서를 보시고 알려드릴 거고요. 부동산 가압류라든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내가 낙찰받은 지분 물건에 타공유자가 주거 물건인 경우가 주거 부동산인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타공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다 했을 때 타공유자는 내가 받은 지분만큼의 부당이득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공유자 지분의 각구에 부동산 탱기부동부는 각구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 인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이러한 프로세스로 나가는 것이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타공유자의 지분을 매매, 임대, 증여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는 그 보전 처분입니다. 타공유자 지분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처분 신청하고요. 동시에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본안소송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간단히 1, 2, 3번이 지분 경매를 해소하는 솔루션 공식입니다. 이 1, 2, 3번을 갖고 프랜 B로 해결해 나갈 수 없을 때 해결해 나가는 공식이 되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분 경매를 낙찰받았을 때 이러한 순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간다는 프랜을 갖고 낙찰받는 것입니다. 또 인도명령과 건물 명도소송, 또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구소송 등은요. 내가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주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파트나 다세대를 제외한 거죠. 토지하고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토지만을 낙찰받았을 때 이럴 때 해결하는 어떤 솔루션입니다. 토지 개발 행위 허가라든가 그건 뒤에 가서 더욱 자세히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지분 경매 솔루션에 대한 1, 2, 3번 내용 증명을 발송한다. 부동산 가압류와 또 부당이 든 반환 청구소송을 한묶음으로 해서 해결하는 솔루션. 세 번째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공유물문할 청구소송을 하는 한 세트의 프로세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오프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3월 15일 날이죠. 2018년 3월 15일 오후 4시 30분부터 이렇게 지분 경매 특강이 있습니다. 7시까지. 여기에 한번 오셔서 들어보시면 정리가 잘 될 거고요. 또 매주 수요일 날에는 진도와 관계없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실전반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실전반에서는 정말 다양한 부동산 투자와 토지 개발과 또 지분 경매에 대한 그런 솔루션들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한번 시간 내셔서 서초동 1642-3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한국개인투자자업협회 강의실에서 매주 수요일 날 실전반과 또 2018년 3월 15일 하루 지분 특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